오늘 오전 8시 40분쯤 광주시 고룡동 진곡산업단지의 한 제조업체에서 노동자 45살 A씨가 기계에 몸이 끼어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업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켰는지 등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남 청소년 미래재단은 간부 2명이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문서 5타 하나당 1대라고 위협하는 등 지속적으로 직원들을 괴롭힌 사실이 확인돼 오는 12일 인사위원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노조는 괴롭힘으로 이미 퇴사한 직원 6명에 대해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재단과 전라남도의 엄중한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바꿔준다고 속여 현금을 가로채는 수법에 전화금융사기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광주경찰청은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현금을 요구하는 보이스피싱 사기가 지난해 광주지역에서만 최소 170여 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주로 제2금융권에서 높은 금리로 돈을 빌렸던 이들이 대출 상담원을 가장한 사기범에 속아서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주와 전남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 종교계, 이주노동자단체 등은 오늘 5.18기념재단에서 회의를 갖고 미얀마 군부의 강경 진압에 따른 현지 시민 불복종 운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연대기구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오는 11일까지 광주와 전남지역 민관연대기구를 결성하고 미얀마 시위를 지원하기 위한 모금활동 등의 실천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전남지역의 여성노동자들이 성차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공공, 운수, 노조, 광주, 전남지부 등 38여성대회 준비 모임은 오늘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돌봄노동 여성전가와 성차별 철폐, 여성노동자 연대를 결의했습니다.